안녕하세요 오늘은 펜플리옷 선정이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릴 건데요 요즘은 펜플리옷 인구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가끔 뭐 자주 그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왼손 펜플리옷이 없느냐 왼손 오른손 좀 표현이 이상한데 보통 쓰는 펜플리옷이 일반적인 게 오른손 펜플리옷이라면 그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연주자 입장에서는 오른손 오른쪽이 저음인데 시청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왼쪽이 저음이겠죠 오른쪽이 고음 그러니까 부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이 저음인 피아노와 같은 하모니카와 같은 내가 하모니카를 하는데 하모니카와 같은 그런 펜플리옷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그런데 피아노에 비교하니까 하모니카에 비교하니까 펜플리옷이 오른쪽이 저음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는 아킨 플리옷은 오른쪽이 저음이죠 대금 뭐 이런 거 다 오른쪽이 저음이죠 거기에 비교한다면 펜플리옷이 맞는데 글쎄요 루마니아에서부터 펜플리옷이 전해졌는데 왜 오른쪽이 저음인지 그건 솔직히는 잘 모르겠는데 전부 다 전세계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쪽이 저음인 펜플리옷을 쓰는데 중국은 왼쪽에 펜플리옷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걸 써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기존에 많이 쓰는 오른쪽이 저음인 걸 반드시 그걸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적응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적응을 잘 생각해보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초보자가 펜플리옷을 연습할 때 불죠 불면 이렇게 막 옮기면서 처음부터 잘 불지 못해요 초보자는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하냐면 당연히 여기서 도 이런 거 불어요 그냥 옮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연습하면 이렇게 불어요 많이 하질 못해요 이만큼 4도도 옮기지도 못해요 처음에 그러면 2도 한 칸 하나만 불다가 한 칸 2도 이런 거 연습하죠 이런 거 보는데 오른쪽이 저음 왼쪽이 저음 그거는 전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며칠만 지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제 해보면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왜 오른쪽이 저음인 것을 일반적인 걸 쓰라고 꼭 그러나 선택하라고 하시냐면 지금은 본인이 했든 본인 생각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걸 쓰면 하모니카 피아노 생각에서 더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좀 복잡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다음에 펜플리옷 다른 걸 좋은 걸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키를 구입한다든가 구입해요 구입하면 잘 있질 않아요 혹시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뭐 동영상 유튜브 보니까 오른쪽이 저음에 있더라 부는 사람 입장에서는 왼쪽에 저음인 게 있더라 그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핸드폰 어플로 찍다 보면 영상이 바뀌어요 앞뒤가 그렇게 해서 거꾸로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 거꾸로 된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저런 펜플들도 많이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오른쪽이 부는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이 저음인 펜플리스를 사용합니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또 굉장히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학기 구입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든다면 나 혼자만 오른쪽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차를 사면 차 바꿀 때마다 그 외국 가서 사이겠지 우리나라는 그런 자동차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팔려고 해도 물론 펜플리스 파는 경우는 잘 흔하지는 않지만 팔려고 해도 못 팔겠지요 그리고 레슨 하면 본인하고 다 틀려요 물론 악기를 바꿔가면서 불일도 거의 없지만 남들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상적인 물론 반대로 되는 악기가 정상적이지 않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런 펜플리스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꼭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